Hi everyone, welcome back to Tomato Talk Listening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호 감사합니다 오늘 16번째 강의가 됐는데요 Part 2의 출제 패턴이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서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Part 2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평서문이라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Question, 질문이 아니라 영어로는 Statement라고 하는데 그냥 문장이 나오는 거죠 평서문이 그 다음에 ABC의 응답으로 같은 평서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감탄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것이 나올 건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패턴이라고 딱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화자의 의도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유형이 조금 어려운 그런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Part 2에서 어렵다고 하지만 전혀 아무런 예측을 못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 강좌 내에서 또 교재 내에서 잘 기출을 반영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저와 함께 오늘 해결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example question 하나 보면서 살펴볼까요? 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re are no more pens in the supply cabinet 이렇게 시작했어요 There are no more pens in the supply cabinet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 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There are no more pens in the supply cabinet 하면은 비품을 넣어놓는 캐미넷 안에 자 pens 볼펜이 더 없습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화자는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없으니까 우리가 펜을 조금 더 주문하거나 아니면 채워놓아야 되겠다 아니면 상대방에게 채워놓으라고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걸 예상을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A Elizabeth's in charge of keeping it stocked 이렇게 쉽지가 않는데 이게 답이었어요 Elizabeth's in charge of keeping it stocked 쉽지가 않죠 이게 왜 답일까요? Elizabeth라는 사람이 in charge of 라는 표현은 잘 알고 계시죠? 자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keeping it stocked 자 st-o-c-k라는 것이 물품을 채워넣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stocked가 되면 물품이 채워진 구비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supply cabinet 안에 뭐 pens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어떤 office supplies를 채워넣는 것 그죠? 물품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시키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Elizabeth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자가 supply cabinet에 펜스가 좀 없다 볼펜이 없으니까 채워놔야 되겠다는 의도를 얘기했더니 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책임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뭐 부탁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해결을 보겠다라고 간접적으로 하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좀 까다롭고 정답도 이렇게 평소문을 길게 나오면 문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한번 들어볼까요 B Yes, that's the closest one Yes, that's the closest one 이렇게 나오는데요 평소문에 yes하고 no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거나 그랬더니 yes를 시작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no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부연 설명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That's the closest one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캐비넷 하니까 closet 같은 게 또 생각이 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답을 만든 거죠 closest one이면 여기서는 아마도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어떤 거리에 있는 장소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런 정도 우리말의 해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안 되겠죠 자, 다음에 자, 고맙습니다 자, 뭐가 없다 그랬는데 고맙다고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서 grab a few for me, please 몇 개 좀 절 위해서 좀 뭐 가져다 달라 사다 달라 혹은 뭐 집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거는 해석을 좀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자, 뭘 좀 제가 사드릴까요? 뭐 좀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요, 고맙습니다 몇 개 좀 갖다 주세요 집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어진 평서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평서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잠시 후에 세부 유형 문제를 다섯 개 다뤄볼 텐데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서문과 평서문으로 이렇게 A, B의 대화가 질문과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평서문으로 이제 주어졌는데 응답에는 오히려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제가 아까 모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으로 감탐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줬을 때 그것이 의견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이런 것이라면 동의해서 맞장구를 쳐주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이 잠프 퀘스천에서 풀었던 것처럼 화자의 의도가 간접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상황이면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응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 이 능력을 짧은 시간에 해결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부 유형의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A번 확인됐고요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자, 볼까요? Number one I think your cell phone is in the break room 라고 얘기를 하죠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한다 이거는 질문을 잘 보시면 지금 당신의 휴대폰이 break room 휴게실이죠 쉬는 방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화자의 의도는 뭘까요? 어, 거기 있으니까 찾아가라 이거는 딱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이런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잘 하신 건데 그렇죠, break room에 있으니까 네가 거기다가 놔뒀다 그러니까 나도 핸드폰 찾아가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응답으로 이제 기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A Yes, I could use a rest I could use a rest 자, could use라는 것은 막연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need 혹은 want 이런 뜻이죠 필요하다, 원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식이 필요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상대방한테 좀 쉬어라 Why don't you take a break? 라고 하면 Yes, I could use a res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reak라는 단어에서 뭔가 좀 착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만든 오답입니다 오답이고요 So that's where it is 됐죠? So that's where it is 아, 그래서 바로 거기에 썼구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비번은 응답하는 사람이 뭐예요? 휴대폰을 찾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랬는데 질문했던 사람이 I think your cell phone is in the break room이라고 장소를 알려주니까 아, 그래요? 거기 있군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마워요, 바로 가서 찾아, 뭐 갖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화자의 의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비번이 답이 된 거였죠 자, C번은 C, He called me a few times He called me a few times 그가 저에게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셀폰이 나오니까 전화했다는 얘기가 이제 오답으로 나온 거에요 정답은 그래서 비번에 So that's where it is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정보의 전달의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응답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지가 파악이 된다 자, 이런 유형을 하나 보셨고요 두 번째 형 보겠습니다 제안이나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직접 제안하는 건 이미 봤습니다만 평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안을 또 할 수가 있다 이거죠 2번입니다 I'm available if you need help with the employee evaluations 이렇게 나왔습니다 I'm available if you need help with the employee evaluations 자, 저는 시간이 돼요 당신이 저에게 직원 평가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금 시간이 되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Let me help you Let me help you with the employee evaluations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상대방의 제안이나 권유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라고 사양할 수도 있겠죠 자, 들어볼까요? A Everyone was in attendance 자, be in attendance 하면 출석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출석했었다라는 얘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I think the interview went well 진행됐다 이미죠 그래서 면접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니죠 뭐 채용을 하거나 이런 면접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자, C번의 답이 있었는데 C Thanks, but I'm just about done 자, 고맙습니다 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으니까 일단 고맙다고 했는데 사양하죠 but 하면서 I'm just about done 자, 거의 다 끝났으니까 괜찮습니다 정답이 C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것들은 이제 권유의 우리가 표현을 여러 가지 배워봤잖아요 뭐 why don't you 뭐 why don't you 상대방한테 이를 권리할 수도 있고 내가 뭘 해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would you like me to do you want me to do something for you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평소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제안이나 권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도를 제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문장의 용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면 아, 이런 걸 통해서도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청이나 부탁도 역시 평소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Number 3 To use a credit card, you have to show a photo ID 이렇게 To use a credit card, you have to show a photo ID 라고 영국 분이 발음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credit card을 이용하시려면 자,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뭐예요? Can I see your photo ID? 그렇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문 형태로 부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평소문 형태로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요청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여기서는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photo ID를 건네주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될 텐데 자, 들어보세요 A No, it's in my other bag No, it's in my other bag 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이거 자체는 괜찮을 수 있어요 No 저는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부영상님이 확실하게 어색하죠 It's in my other bag 다른 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디에 있다 아니, 거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B Yes, I got a new camera 자, yes, I got a new camera 그래요 저는 새로운 카메라를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photo가 나오니까 떠올릴만한 camera로 함정을 만든 거였죠 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C In that case, I'll use cash 그렇죠? In that case 그렇다면 I'll use cash 그러면 현금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redit card을 이용하시려면 사진이 들어가 있는 아이디 신분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현금을 사용할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부탁이나 권위도 할 수 있고 요청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은요 자,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 혹은 반대하는 경우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유형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것도 봅시다 Number 4 질문 This shop is more affordable than I thought it would be 자, 제가 좀 어려운데 This shop is more affordable than I thought it would be 이런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다 소리가 안 흔들면서 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 affordable라는 것은 가격이 적당하다는 얘기죠 내가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내 돈 주고 살 만큼의 내 그 이 price range에 들어온 정도의 그런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아주 비싸진 않군요 생각보다는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견은 그냥 하나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 그래요 너 생각대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좀 저렴하구나 그렇게 비싸지 않구나 할 수 있고 아니에요 내 생각에 너무 비쌉니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들어보세요 A Then I can lend you some money Then I can lend you some money 그러면 제가 돈을 좀 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affordable 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간접적으로 돈을 빌려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럼 내가 돈 좀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안되고요 B B I agree It's really cute I agree It's really cute 조심해야 되죠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동의해 네 말의 동의에 그런데 It's really cute 정말 귀엽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물품 따위를 가지고 어,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귀엽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맞장구 쳐 수 있겠죠 자, 답이 안 되고요 C Yes, the prices are reasonable 됐죠? Yes, the prices are reasonable 같이 적당하네요 정답이 7이 되는 것이죠 됐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의견 따위를 줬을 때는 맞장구 칠 때 Yes 생각이 다를 땐 No라고 Yes, No를 쓰고 나서 표현 설명을 이어주는 경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좋은 예를 보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유형은요 사실 확인이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나왔는데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도 사실을 확인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Number 5 I'd like to interview Ms. Bates for the article I'm writing 이렇게 I'd like to interview Ms. Bates for the article I'm writing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기사를 위해서 Ms. Bates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그렇죠, 요청하는 것이죠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거죠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 자, 그런 응답이 나오면 되겠는데요 자, 보세요 A Are you the reporter from Concord News? 자, 이렇게 Are you the reporter from Concord News? 라고 나오죠 자, 이런 고위 명사 좀 듣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News라는 게 들렸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Reporter라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가 좀 맥락 속에 들어왔잖아요 자, Concord News에서 저 일하시는 기자분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되묻고 대화는 매끄럽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 어떤 기사를 위해서 누군가를 제가 인터뷰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아, 어디에서 오신 기자분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요청을 바로 들어주거나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되물으면서 정답이 되는 경우 좋은 예를 만나보셨어요 A번의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B The position hasn't been filled yet The position has been filled yet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공석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사람이 채용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나오니까 보통 이제 job interview가 많기 때문에 함정을 맞는 것이죠 안 되겠고요 C I read it in the paper this morning I read it in the paper this morning 오전에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article가 나왔으니까 이제 신문이라는 유사한 뭔가 떠올릴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단어로 함정을 만들고 있었어요 정답은 그래서 A번에 Are you the reporter from Concord News? 이렇게 들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겁니다 자, 풀어보시니까 만만치가 않죠 몇 가지 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여러 다양한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오겠습니다만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하나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주어진 정보가 이렇게 굉장히 극히 제한적인 파트에서 평소문의 화자의 의도를 한 번에 딱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거기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A, B, C를 들어가시면서 답을 듣다 보면 어? 정답이 들리면서 그 의미가 파악되면서 아, 그러면 거꾸로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의 의도는 이거였구나라고 파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질문의 의도가 한 번에 파악이 잘 안되셨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A, B, C를 잘 들어가시면서 아, 이런 의도였구나라고 해서 뒤에서 정확한 의도가 파악되면서 문제가 풀릴 수도 있다 계속 또 무죄를 맞춰가시는 그런 의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형 정리하고요 실전 문제 풀어보시고 Lecture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cture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 está putain 20초